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유튜브 아이 참 그렇게 음식을 아주 예쁘게 담았네 그죠? 제 얼굴도 봤지 유명세가 탁 오르지 않습니까? 우리 강석홍 회장님까지 이렇게 참석되니까 오늘 밥맛이 짱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고로 좋은 음식만 다 가져왔네 그리오 감나무에는 감이 가득 익어 있고 참 운치 있는 곳에서 오늘 식사를 합니다 네? 아니요 저는 얼굴 안 들었어요 아이쿠 동영상이니까 뭐 다 찍고 싶어요 조수님이시니까 네 애들 교육부 많이 시키신거죠? 네 네 하늘 한 벚꽃 네 네 네 네 네 상관 네 또 네 네 뭐 싱싱한 낙지까지 이렇게 또 요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잘라주고 참 멋지네 여기 동영상 찍고 있는게 침이 꿀꺽꿀꺽 났어가네